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한우 선물 세트. 최근 조사에서 100g당 가격이 이렇게 717원에서 18,934원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난 만큼 중량뿐만 아니라 한우 등급과 가격을 잘 비교하셔야 합니다. 등급은 더 낮은데 가격은 더 비싼 제품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과일 선물 세트도 많이 구매하실 텐데 조사에 따르면 포장 단위별 수량을 표시한 제품은 22.5%에 불과했습니다.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과일 선물 세트의 표시 개선을 요청했는데요. 그래도 구매할 때 한 번 더 수량과 크기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 한편 추석 선물 세트에 적용 가능한 할인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각종 할인 계획을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.